제가 기다려온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앨범 제목 크레이지처럼 그야말로 미친 퍼포먼스로 돌아온 분들 르세라핌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먼저 카즈아씨,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6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변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피어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이번 컴백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르세라핌이 열심히 준비한 신곡이죠. 크레이지는 어떤 곡인지 채원씨가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이번 타이틀곡 크레이지는요. 나를 미치게 하는 대상을 만난 순간의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소개만 들어도 벌써 강렬함이 느껴지는데요. 안그래도 제가 미리 보고 왔는데, 윤진씨. 이런 포인트 안무가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네요. 이번 포인트 안무는 중심 잡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친 춤인데, 상민씨 당연히 외워 오셨겠죠? 네, 외워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뮤직 큐! 사쿠라씨! 네. 저 오늘 이렇게 핀둥이처럼 의상도 같이 좀 맞춰보고요. 열심히 안무도 준비해 왔는데 오늘 좀 어떤가요? 네, 르스라핌의 여섯 번째 멤버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은채씨 어때요? 아, 그러니까요. 당장 같이 무대를 해도 될 만큼 너무 잘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상미씨.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채씨, 노래 제목처럼 르스라핌 진짜 미쳤다 할만한 무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잠시 후에 최초 공개될 무대에서는요. 뮤직뱅크에서 준비해주신 예쁜 세트와 멤버들의 미친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미친 매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초 공개되는 르스라핌의 컴백 무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 힙합 매력 연팍씨의 멋진 무대 먼저 보시고요. 네, 모두를 빠져들게 할 르스라핌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깐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네, 고맙오. 네, 고맙오. 네, 고맙오. 네, 고맙오. 다음 gray, 바amation. 네, 고맙오.